자 안녕하세요 워룹니다 이번에 풀스윙윈턴에서 똑같은 라켓에 저텐션과 도텐션으로 사용을 했을때 장점이 되는 스트로크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코트 현어 반발 속도 빨라 저 텐션은 저 텐션은 반발 속도 약간은 일반적으로 아 으 으 으 으 으 이게 뭐예요 2. 3. 3. 4. 자기 손에 맞게끔 만드는 게 있어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없어 저 텐션이면 저 텐션답게 만들어 쓰면 되는 거고 고 텐션이면 고 텐션답게 만들어 쓰면 되는 거고 고 텐션은 순간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같은 힘으로 쳤을 때 저 텐션은 어떻게 되요 어 저 텐션 같은 경우는 스티닝에서 머금고 있는 시간대가 좀 고 텐션보다 더 걸려 때리는 순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출발 시점은 속도가 느리지만은 마지막 비거리까지 가는 거리는 더 멀리 나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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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치들이 험프를 올릴 때는 고 텐션을 잘 올리진 않아 왜냐면 손목 부담이 상당히 심화 심화 하거든 저 텐션이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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